흐흐흐 아 안돼 어떻게 그렇게 스무살일때 와우 존나할때도 제가 진짜 체력이 괜찮은데 지금은 커다란 로봇으로 인공지능 로봇을 때려부숴가지고 살아나봤는데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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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켰다 들켰어 제가 돌봐드리죠 땡큐 너 잠깐 나가있어 과점 점영주 겉마 이 과점이 시선이 으흐 뭐냐? 응? 너무 쉬운데 이거? 다 죽였어 바로 왼쪽으로 가자 골라잡어 골라잡어 탔어 탔어 아 몰랑 그냥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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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누가 의사를 찾을 수 있나요? 음 안녕 참가 참가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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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웅은 죽지 않아요 영웅은 죽지 않아요 자 영웅은 죽지 오우 역시 최고 홈그라운드 역시 야 진짜 진짜 여기 홈그라운드다